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소프팅을 못 해본 게 중간에서 안에서 끊어버려요. 누군지 몰라요. 누군지 얘기해줬었어요. 내가 삐쳐를 해줬어요. 아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실기가 다 가라앉는데. 연애를 한 번 하면서 느꼈던 게 안 세우더라고요. 안 세우더라고요. 그냥 내일 조금 피곤하더라도 보면 안 될까요? 이런 과정을 저는 옆에서 다 듣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냥 막 웃다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, 제가. 그러니까. 그래서 막 웃고 있어요. 제가 조금 안効果ござ이는데 그녀는 나중에 다이랑은 기吸 Nuisen